심술쟁이 영감 옛날에 취미가 심술부리긴 영감이 살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의 결혼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내가 귀한 딸을 고의 내줄 줄 알고? 그러면서 청혼하러 온 총각들을 온갖 방법으로 골탕을 먹였습니다. 어느 날 심술쟁이 영감에게 땅딸막하게 생긴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땅딸막한 몸집과는 달리 매우 영리해 보이는 총각이었습니다.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좋네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당분간 우리 집에 머물게. 모처럼 골탕 먹일 상대가 나타나자 심술쟁이 영감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선 우리 눈 좀 갈아주게. 이른 빨간눈 앵무새가 울면 시작하게. 알겠습니다. 그날 밤 심술쟁이 영감은 몰래 덤불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크릉크릉 앵무새 소리를 냈어요. 빨간눈 앵무새가 울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심술쟁이 영감의 아름다운 딸이 땅딸막한 총각을 깨웠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앵무새 소리가 가짜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채 소리를 끌고 나가 논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한밤중에 앵무새가 울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끌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논으로 곧장 가지 않고 덤불숲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 멍청한 앵무새야. 빨간눈 앵무새는 저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날이 밝은 다음에나 우는 거야. 그런데 넌 얼마나 멍청하기에 한밤중에 우는 거니? 그것도 덤불숲에서. 그러더니 몽둥이로 덤불숲을 내리쳤습니다. 이건 한밤중에 온 벌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리쳤어요. 이건 덤불숲에서 온 벌이야. 그리고 이건? 하는데 갑자기 심술쟁이 영감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보게 날새 나야. 이 멍청한 앵무새가 사람 말을 흉내내네. 땅딸막한 총각은 못 들은 채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라니까. 아니 영감님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은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술쟁이 영감의 머리에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심술쟁이 영감은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낸 것이 고기잡이였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에게 그물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맨손으로 고기를 잡아 올리라는 것이었어요. 좋습니다. 대신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땅딸막한 총각은 그 길로 호수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산채로 줄에 묶어 호수 속에 놓아두었어요. 사흘 뒤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쯤에서 그물을 던지시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고기를 잡아둔 지점에 배를 댔습니다. 그물아 고기를 많이 건져 오너라. 심술쟁이 노인이 땅딸막한 총각을 물속으로 던지며 외쳤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은 물속으로 들어가 미리 잡아놓았던 고기를 한 마리씩 건져 올렸습니다. 이럴 수가. 심술쟁이 영감이 입을 쫙 벌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한 번 해봐야지. 심술쟁이 영감은 땅딸막한 총각을 끌어올리고 대신 자기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고기 많이 잡아 오십시오. 그러나 심술쟁이 영감은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수십 번을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게 나 좀 건져주게. 마침내 심술쟁이 영감이 기진맥진하여 소리쳤습니다. 아니 한 마리도 안 잡고 올라오시려고요? 제발 좀 건져주게. 심술쟁이 영감은 어프어프 물을 마시며 사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을 끌어올린 후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헝편없는 그물 같으니. 그러고는 혼자서만 점심을 먹었어요. 다시 며칠 후 심술쟁이 영감이 땅딸막한 총각을 불렀습니다. 우리 연꽃이나 따라가세. 좋습니다. 심술쟁이 영감과 땅딸막한 총각은 커다란 광주리를 들고 연못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연꽃을 막 따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참 집에 좀 갔다 와야겠네. 두고 온 것이 있어서. 심술쟁이 영감은 슬그머니 연못에서 나와 광주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연꽃을 따는 동안 실컷 낮잠이나 자려는 것이었어요. 땅딸막한 총각은 모르는 채 하며 계속 연꽃만 땄습니다. 이흑고 연꽃이 가득 차자 땅딸막한 총각은 광주리를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광주리가 왜 이렇게 무겁지? 녀석 실컷 고생 좀 하라지. 심술쟁이 영감이 광주리 속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니 코끼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를 땅딸막한 총각이 불러 세웠습니다. 저 혹시 하인 한 명 필요하지 않으세요? 왜 자네가 하려나? 당신 코끼리가 이 광주리를 밟아서 망가뜨리면요. 대신 못 망가뜨리면 코끼리를 제게 주십시오. 심술쟁이 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코끼리가 광주리를 밟는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보게 잠깐만! 심술쟁이 영감은 밖으로 나오려고 연꽃을 헤쳤습니다. 그러나 땅딸막한 총각은 벌써 광주리를 땅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코끼리 주인이 외쳤어요. 자, 가서 광주리를 밟아버려라! 코끼리가 광주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심술쟁이 영감은 코끼리를 피해 요리조리 광주리를 굴렸어요. 결국 코끼리는 광주리를 밟는 것에 실패하고 땅딸막한 총각은 코끼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오자 심술쟁이 영감의 만화님이 쫓아나왔습니다. 웬 코끼리인가? 우리 영감은 어디 가고? 아직 안 오셨나요? 먼저 가신다고 했는데요. 이 영감이 어딜 갔지? 하는데 광주리의 연꽃 사이에서 기진맥진에 있는 심술쟁이 영감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연꽃이 너무 말랐군. 아무래도 우물에 좀 담가야겠어. 땅딸막한 총각이 광주리를 번쩍 들어 우물 속에 풍덩 던졌습니다. 아이고 영감! 만화님이 기겁을 하고 달려갔어요. 나 좀 건져주시오. 심술쟁이 영감이 허우적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영감님 왜 거기 계세요? 그제야 땅딸막한 총각도 달려가 도와주는 척 했습니다. 여보게 저 코끼리의 절반은 내 걸세. 우물에서 나오자마자... 심술쟁이 영감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땅딸막한 총각은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꼬리 쪽을 가지시겠어요? 당연히 머리 쪽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 쪽은 먹기만 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 먹이를 다 대자면 하루 종일 숲속을 헤매셔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꼬리 쪽을 갖겠네. 좋습니다. 대신 꼬리는 항상 머리를 따라와야 합니다. 자 오십시오. 풀을 먹이러 가야 하니. 땅딸막한 총각이 코끼리를 끌고 앞장섰습니다. 아이고 내가 졌네. 내 딸과 결혼하게. 그렇게 해서 땅딸막한 총각은 심술쟁이 영감의 아름다운 딸과 결혼했답니다. 배장수와 노인 어느 후덥지근한 오후였습니다. 배 사려 시원한 골배 사려 어디선가 배장수가 손수레의 배를 잔뜩 씻고 나타났습니다. 배장수의 시원한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마침 목이 마르던 터라 사람들은 금방 배장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배 하나에 얼마요? 2전이요? 3전에 2개 주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배장수는 퉁명스레 말하곤. 다시 외쳤습니다. 배 사려? 그럼 5개 살 테니 하나 더 주시오. 이보시오. 난 뭐 흙 퍼서 장사하는 줄 아시오. 딴 데 가서 알아보시오. 그렇게 배장을 튕기며 장사하니 몇 시간이 지나도 얼마 팔지 못했습니다. 배 사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사카새 쓰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보시오 배장수. 배 하나만 주면 안 되겠소. 먼 길을 걸어왔더니 목이 말라 그러오. 공짜로 말이오? 배장수는 기가 막힌 듯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 못 팔게 된 거라도 하나만 주시오. 이거 왜 이러시나? 우리 아버지가 달래도 안 줄 판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늙은이가 공짜로 배를 달래? 그러지 말고 하나만 주시오. 저리 썩 가지 못해? 마침내 배장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싸움 났다. 어디 어디? 사람들이 순식간에 배장수와 사카새 노인을 빙 둘러 쌌습니다. 저리 가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주시구려. 그러자 구경꾼 중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목이 몹시 마르신 모양인데 하나 주시지 그러오. 적이 전 못 팔게 생긴 거 있지 않소. 당신이 뭔데 주라 마라 하는 거요? 쓸데없는 소리 하려거든 썩 비키시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노인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서 되겠소? 여기 돈이 쓰니 가장 큰 걸로 하나 들이시오. 순간 배장수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예예 돈을 내시겠다면야 얼마든지 드리지오. 배장수가 큼지막한 배를 골라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노인은 인사말을 하고는 배를 크게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서걱서걱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군침을 다 삼켰지요. 아 시원하다. 마침내 노인은 배를 다 먹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먹어서 미안하오. 잠깐만 기다리시면 여러분께도 시원한 배를 하나씩 드리리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쳐다보았습니다. 자신도 구걸하다시피 하며 배를 얻어먹고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대접하겠다니요. 무슨 소리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소이다. 사실 난 배가 아주 많다오. 그러더니 먹고 남은 배씨를 땅에 심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보면 모르오 배씨를 심고 있지 않소. 누가 가서 물 한 바가지만 버다주시오. 노인의 말에 한 아이가 쪼르르 달려가 바가지에 물을 퍼왔습니다. 옳지 착하구나. 노인이 바가지를 받아 배씨 심은 곳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부채를 꺼내 새새 부치기 시작했어요. 배씨야 배씨야 어서 싹을 띄워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노인의 노랫소리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무래도 정신이 이상한 노인인가봐. 그러게 공짜로 배를 달랄 때부터 이상하더니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헬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배싸기 쏙 올라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옳지 나왔구나. 그럼 이제부터 쑥쑥 자라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노인이 다시 부채질을 하였습니다. 배싹은 쑥쑥 자라 고푸른 잎을 대고 하얀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자 배꽃이 찌고 열매가 맺었어요.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탄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어서 어서 달콤하고 시원한 배로 그거라. 그렇지 않으면 가위로 싹둑 잘라버릴 테다. 마침내 배는 어른 주먹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소? 잠으로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소? 그게 정말 배요?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며 확인했습니다. 만져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겠소? 먹어봐야 알지. 자 다들 하나씩 받아가시오. 노인은 배를 따서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넌 특별히 두 개다. 바가지에 물을 떠온 아이에게는 두 개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배를 베어 먹었어요. 노인의 말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맛을 보아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네? 여기저기서 탄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이에 배장수도 슬쩍 끼어들어 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전 그만 가볼까 합니다. 배나무는 이대로 두면 방해가 될 테니 배어 가지고 가겠습니다. 사카슨 노인은 도끼를 빌려 배나무 밑동을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질질 끌고 갔어요. 신기한 일도 다 있군. 노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거리에는 배장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배를 하나씩 먹었으니 배 살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지요. 엉뚱한 노인네 때문에 오늘 정서는 다 틀렸군. 배장수도 그만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손수레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많던 배도 몽땅 없어졌습니다. 내 배. 내 배. 배장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배라고는 조금 전 사카슨 노인에게 얻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내 손수레. 그때 으슥한 골목 한 귀퉁이에 부서진 채 뒹굴고 있는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누가 내 손수레를. 하는데 퍼뜩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카슨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배장수의 손수레를 배나무로 만들어 배를 몽땅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인심 좋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배장수는 어디 가서 화소연을 하겠어요? 인심 사납게 군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농부 옛날에 포도밭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부지런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부터 저녁이 깜깜해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하니 금방 부자가 됐지. 그러게 말이야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곤 달랑 몸뚱이 하나뿐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포도밭 농부를 칭찬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몇 년 사이에 마을에서 해 잘 드는 포도밭 대부분이 그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포도밭 농부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에서 올리브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저러다 온 마을 포도밭을 다 사드리겠군.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가 밭에 있는 것만 보아도 심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포도밭 농부의 흉을 보고 다녔어요. 저 녀석이 저렇게 부지런을 떠는 건 다 꿍꿍이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무슨 꿍꿍이속? 마을 포도밭을 다 사드려 포도값을 크게 올리려는 거지. 에이 그럴 리가. 조금 있으면 자네 포도밭도 사드리려 할걸. 그러고 다니니 포도밭 농부도 올리브 밭 농부가 괘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그 녀석을 가만두나 봐라. 어느 날 포도밭 농부는 노새에게 그 말을 잔뜩 먹여 올리브 밭으로 끌고 갔습니다. 너도 주인 잘못 만나서 하루 종일 고생이구나. 마침 밭에 나와 있던 올리브 밭 농부가 노새를 보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노새가 갑자기 똥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제 주인 닮아서 아무데나 하는데 노새 엉덩이에서 금화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건? 올리브 밭 농부는 눈을 비비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금화였어요. 여보게 자네 노새가 금화똥을 쌌네. 아 그거? 포도밭 농부는 어슬렁어슬렁 걸어와 금화를 집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노새가 금화똥을 싸다니? 이놈이 원래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아닌가? 올리브 밭 농부가 포도밭 농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여보게 이 노새를 내게 팔게 돈은 얼마든지 줌세. 어림없는 소리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어찌 금화 싸는 노새와 바꾸겠나? 우리 올리브 밭의 절반을 주겠네.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가 대답도 하기 전에 노새를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 얼른 계약서를 쓰세. 그렇게 해서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리브 밭 농부는 일어나자마자 외양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 노새가 금화를 얼마나 싸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외양간에는 똥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포도밭 농부에게 쫓아갔습니다. 여보게 노새가 금화 대신 똥만 잔뜩 싸놓았네. 혹시 노새한테 부드러운 풀을 먹인 게 아닌가? 그 노새는 억센 풀을 먹여야 금화를 싸는데. 포도밭 농부의 말에 올리브 밭 농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귀한 노새라 생각하여 일부러 부드러운 풀만 먹였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한번 가보세요. 노새가 병들지 않았다면 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올리브 밭을 돌려주겠네. 가기 전에 포도밭 농부는 아내에게 살짝 말했습니다. 잠깐 다녀올 테니 그동안 수프를 끓여 찬장에 넣어두시오. 그랬다가 올리브 밭 농부가 오면 내놓으시오.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 농부의 집으로 가서 노새를 살폈습니다. 어젠 눈이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는데? 눈이 뭐 어쨌다고. 병이 든 것 같아 아무래도 올리브 밭은 돌려줄 수 없겠군. 아이고 내 올리브 밭. 올리브 밭 농부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말게 그만은 못 사더라도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자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수프나 먹세. 포도밭 농부는 올리브 밭 농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시킨 대로 찬장에서 펄펄 끓는 수프를 내놓았어요. 아니 어떻게 찬장에서 수프가 끓는 건가? 찬장에서 끓은 게 아니라 냄비에서 끓은 거라네. 아주 신통한 냄비지 뭔가? 끼니 때마다 여러 가지 수프를 끓이는데 덕분에 우리 부부가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네. 여보게 이 냄비를 내게 팔게 내 남은 올리브 밭을 다 주겠네.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냄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올리브 밭 농부는 일어나자마자 냄비를 열어보았어요. 그러나 수프는커녕 맹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또 속았구나.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포도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나쁜 놈. 올리브 밭 농부는 포도밭 농부에게 포대자루를 씌워 마차에 실었습니다. 그러고는 연못을 향해 달려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술집이 보였습니다. 잠깐 목 좀 죽이고 가야겠군. 올리브 밭 농부는 마차를 세워놓고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이에 포도밭 농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안 돼요. 전 공주님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운 공주님은 저랑 어울리지 않아요. 마침 소를 끌고 지나가던 한 젊은 청각이 그 소리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네. 제발 이 포대자루 좀 풀어주게. 젊은 청각이 포대자루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님과 결혼할 수 없다니 무슨 소리입니까? 글쎄 공주님이 나와 결혼하겠다지 뭔가. 보다시피 이렇게 못생기고 배운 거 하나 없는 무식한 농부와 말일세.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이렇게 포대자루를 씌워서 끌고 가지 뭔가. 제가 대신 그 결혼을 하면 안 될까요? 대신 이 소를 드릴게요. 젊은 청각은 포도밭 농부에게 소를 주고 대신 포대자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올리브 밭 농부가 얼큰하게 취해서 돌아왔어요. 이 놈 고생 좀 해봐라. 올리브 밭 농부는 포대자루를 연못에 풍덩 집어 던졌습니다. 사람 살려? 포대자루 안에서 젊은 청각이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올리브 밭 농부는 재빨리 마찰을 끌고 도망쳤지요.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포도밭 농부가 소를 끌고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연못에 던진 포도밭 농부가 멀쩡하게 소를 끌고 가니 올리브 밭 농부는 귀신에게 홀린 듯 했습니다. 어찌 된 일이긴 자네 덕에 이렇게 소까지 얻었는데 그게 무슨 소린가? 글쎄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길이 쫙 열리지 않는가?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보물 창고가 나오더군. 하지만 내겐 다 필요 없는 것이라 이 소 한 마리만 끌고 왔다네. 올리브 밭 농부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탄 채 연못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보물 창고에 보물을 마차에 몽땅 싣고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말이 연못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올리브 밭 농부는 허우적거리며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길은 열리지 않고 물만 실컷 먹었답니다. 왕과 늙은 신하 신하들의 잔소리에 귀를 게으리는 왕이 있었습니다. 특히 늙은 신하의 잔소리에는 귀를 쫑긋 세웠는데 백성을 위하는 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잔소리는 백성들의 아픔을 전하는 소리지. 그런 왕이기에 백성들은 진심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고 젊은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과 화합하는 정치를 하셔야 할 텐데 늙은 신하는 젊은 왕의 괄괄한 성격을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젊은 왕은 아버지와 달리 신하들의 말에 도무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 결정하고 무조건 따를 것을 주장했어요. 어진 왕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을 진심으로 믿고 따릅니다. 죽은 왕에게 하던 대로 늙은 신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젊은 왕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신하란 왕을 돕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경은 사사건건 백성을 들먹이면서 반대만 하는구려 대체 경은 과인의 신하요 백성의 신하요. 결국 늙은 신하는 궁궐을 나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무집을 짓고 열매를 따먹으며 생활했어요. 아바마마가 아끼시던 신하를 저대로 놔둘 수는 없지. 소문을 들은 젊은 왕이 늙은 신하에게 옷과 양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늙은 신하는 그것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몽땅 나누어주었어요. 젊은 왕이 다시 보내주자 그것도 몽땅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젊은 왕은 계속 물건을 보내주었고 늙은 신하는 계속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다 갚겠습니까? 백성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촌장은 늙은 신하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저 늙은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할 텐데. 촌장은 오랜 궁립 끝에 젊은 왕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신하가 백성들에게 물건을 나누어주는 것은 민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나누어주며 폐하를 욕하고 있지요. 촌장의 말을 듣고 젊은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 늙은이가 날 배반하고 떠나더니 왕위까지 노리고 있을 줄이야. 젊은 왕은 병사들을 보내 늙은 신하를 잡아오도록 하였습니다. 다행히 그 소식은 병사들보다 늙은 신하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어서 피하십시오. 잡히시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젊은 왕은 성격이 급해서 곧바로 사형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늙은 신하를 마을 뒤 동굴로 데려가 숨겼습니다. 나 하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나라와 백성이 걱정이구나.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단단히 주의를 주고 돌아갔습니다. 병사들이 도착한 것은 그때였어요. 멀리 못 갔을 거다. 샅샅이 뒤져라. 병사들은 마을을 이잡듯 뒤졌습니다. 그러나 나뭇가지로 감쪽같이 가린 동굴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궁궐로 돌아가 왕에게 늙은 신하가 도망쳤다고 보고했습니다. 존장의 말이 사실이었군. 그때까지 설마하고 있던 젊은 왕은 늙은 신하의 반역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죄가 없다면 도망갈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누구든 그 늙은이를 잡아오면 상금으로 금화 500량을 주겠다. 금화 500량이라면 웬만한 부자들도 쉽게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컸던 더라 젊은 왕은 반드시 늙은 신하를 잡고야 말겠다는 생각으로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늙은 신하를 동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한 가난한 부부가 동굴 앞에 와서 쉬게 되었습니다. 이 숲속에 그분이 숨어있다는데 정말일까요? 소문은 그렇게 났소만. 부부의 말에 늙은 신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잡으면 좋으련만 그럼 아이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무슨 소리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우리가 어찌 그분을 잡을 수 있겠소? 죄송해요. 굶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서 그만. 아내가 울먹이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 마음을 내가 왜 모르겠소? 하지만 사람에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처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이오. 그 말을 듣고 늙은 신하는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양반 말씀은 고맙소만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소? 죽기 전에 좋은 일이나 하고 가게 나를 궁궐로 데려가시오. 아닙니다.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 전에 얼른 들어가십시오. 가난한 부부는 늙은 신하를 동굴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였습니다. 아니요. 이 늙은 목숨으로 여럿을 살릴 수 있다니 오히려 기쁘다오.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젊은이 셋이 지나가다가 보았습니다. 어? 그 늙은이다. 거봐. 내가 이쪽으로 와보자고 했잖아. 할머니들은 단박에 늙은 신하를 알아보고 쫓아왔습니다. 먼저 가도 소용없다고 발견한 건 내가 먼저니까. 발견하기만 하면 뭐해. 잡는 사람이 임자지. 그들은 늙은 신하의 양쪽 팔과 옷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왜들 이러는 거요? 가난한 부부는 그들을 뜯어내려 안간힘을 썼지요. 그러다 서로 엉켜서 궁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반역자의 꼴이라니 참 포기 좋구려. 늙은 신하를 보고 젊은 양이 비웃었습니다. 저 늙은이를 데려온 자가 누구냐. 제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자고 한 건 접니다. 먼저 잡은 건 접니다. 새 젊은이가 서로 다투자. 젊은 양이 늙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경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요? 소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저들이 아니라 저 부부입니다. 늙은 신하가 가난한 부부를 가리켰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라 저분이 스스로 나오신 겁니다. 가난한 부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동굴 앞에서 자신들이 한 말이며 늙은 신하가 밖으로 나온 이유를 솔직하게 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젊은이들이 나타나 저분을 끌고 온 겁니다. 오, 그랬구나. 젊은 양이 감동어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젊은 양은 깨달았습니다. 늙은 신하가 반역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토록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반역할 리는 없었습니다. 과인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죽으려. 젊은 양은 늙은 신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늙은 신하를 모함했던 촌장을 나라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남의 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젊은이들에게는 곤장을 50대씩 치게 하고 금화 500냥은 가난한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 젊은 양은 늙은 신하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말과 충고를 청했습니다. 또한 다른 신하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였답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전과 같이 평화롭게 잘 살게 되었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가족 옛날 어느 두매에 오막살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두 아들이 정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키가 호리호리하고 몸집이 큰 도둑이 성큼성큼 들어와서는 집에 있는 물건을 마구 훔쳐갔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몸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했어요. 배짱이 도둑해진 도둑은 날마다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이제는 제 집처럼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어요. 참다못해 큰 아들이 도둑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 한참을 싸웠지만 큰 아들은 힘이 빠져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또 쌀을 퍼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머니는 하도 보내서 까물어치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글쎄 내가 어찌나 원통했던지 꿈속에서도 땅을 치고 동곡하고 있었지 뭐니. 그런데 그때 웬 수염이 하얗고 손톱과 발톱이 긴 노인이 나타나 왜 우느냐고 묻는 거다. 그래서 우리 사정을 낱낱이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그 노인이 수염이 벌렉이도록 웃는 거야. 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물었더니 저 건넌 산에 가면 무밭이 있을 테니 그 물을 뽑아 먹으라지 뭐냐. 그 물을 먹고 도둑과 싸우면 이길 수 있대나. 작은 아들은 그 꿈을 믿을 수 없었지만 별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도 어김없이 도둑이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재빨리 물을 먹고 덤벼들었어요. 그러자 희한하게도 도둑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쓰러진 도둑의 몸이 빗자루로 변한 것입니다. 깜짝 놀란 식구들이 가까이 가보았더니 빗자루 끝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그 머리카락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머리카락 끝에 이르자 조그만 구멍이 있었습니다. 식구들은 점점 궁금해져 괭이로 그 구멍을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구멍 속에는 지금까지 도둑맞았던 물건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갖 금은 보아까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식구들은 그뒤로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떡보어야기 옛날 옛날에 떡을 무척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떡을 좋아했는지 아침, 점심, 저녁 3시 3끼를 떡만 먹고도 잘 살았고 1년 12달 떡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골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을 떡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압록강에서 사람들을 건너게 해주고 값을 받는 것으로는 밥은커녕 죽도 먹기 어려우니 떡을 먹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나라 안에 큰일이 났어요. 우리나라를 얕잡아 본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혜를 겨루기 위해 사신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나라 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나라의 명예가 달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고을마다 방을 붙였어요. 신분이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 이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지는 날이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중국 사신이 온다는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지혜를 겨뤄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떡본의 거울에서도 수근수근 야단이었지만 누구 하나 썩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운 것 없는 떡본은 방에 쓰인 글은 읽을 수 없었지만 사람들 떠드는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고? 그까짓 거 내가 한번 나가볼까? 중국 사신과 겨루어 이기면 떡은 실컷 먹겠군. 뭐 진다 해도 죽기밖에 더하겠어? 떡본은 떡을 실컷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앞뒤 안 가리고 고을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사또마님 이번 지혜 겨루기에는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아니 니가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고? 예 꼭 이기고 돌아올 테니 떡이나 실컷 먹게 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겠다는 내 뜻은 장하다만 사또가 떡본의 아래로이를 훑어보니 한심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애꾸눈에다 행색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사또 그럼 안 보내주시겠단 말씀입니까? 아이고 그럼 떡 먹기는 다 틀렸네요. 너같이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놈이 뭘 안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저 편은 아주 큰 나라 사신인 만큼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너같이 무식한 놈이 상대할 수 있겠느냐? 나서지 말고 썩 물러가거라. 떡보가 무식하기는 하나 한 번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고집 불통이었습니다. 사또 마님 우리 속담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 했습니다. 제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재주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만한 떡보를 보고 마음이 움직인 사또는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번 일이 잘못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도 나가보겠느냐? 사또 마님 그런 각오도 없이 어찌 나섰겠습니까? 이기면 약속대로 떡이나 실컷 먹여주십시오. 이리하여 압록강 뱃사공인 떡보가 우리나라 대표로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를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지혜 겨루기를 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이기면 떡을 실컷 먹게 될 것을 생각하니 떡보는 아침부터 신이 났습니다. 중국 사신을 만나려면 우선 배가 든든해야 하잖아요. 해서 떡보는 아침에 떡집에 가서 외상으로 커다란 인절미 5개를 사 먹었어요. 떡보가 배를 타고 강한 가운데로 나아가자 중국 사신도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사신이 먼저 떡보를 쳐다보더니 한바탕 웃었습니다. 떡보가 애꾸눈인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중국 사신은 우선 떡보에 못생긴 눈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새가 사공에 눈을 쪼았구나. 여권이 통역해주는 말을 들은 떡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큰 나라 사신이란 자가 고작 얼굴 흉이나 보고 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며 떡보도 중국 사신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글쎄 중국 사신은 입이 살짝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얼른 이렇게 말을 받았지요. 바람이 사신의 입을 스쳤구나. 여권에게 이 말을 전해들은 중국 사신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봐라 보잘것 없는 뱃사공인 줄만 알았더니 만만하게 볼 게 아니네. 이 나라는 사공까지도 보통 유식한 게 아닌걸.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가 아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것저것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알아보기 위해 말없이 몸짓으로 하기로 했어요. 중국 사신은 하늘이 둥글다란 뜻으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식한 떡보는 동그라미를 아주 엉뚱하게 해석했어요. 이 사람 좀 봐라. 어느새 내가 오늘 아침에 떡을 먹은 것을 알았단 말인가. 먹은 떡이 둥근 떡이냐고 묻질 않는가. 귀신도 놀랄 일이구먼. 떡을 좋아하는 떡보는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둥근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네모난 떡을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에 닿혀서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하여 네모를 만들어 보였어요. 이를 본 중국 사신은 다시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떡보가 만들어 보인 네모를 땅은 평평하고 네모져 있다. 고 해석한 중국 사신은 자기가 낸 문제 하늘에 대해 땅으로 설명한 지혜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 생각하고 손가락 세 개를 떡보 앞에 내밀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길인 삼강을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떡보는 이번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떡과 연관지어 해석했지요. 떡보는 중국 사신이 펴보인 손가락 세 개를 아침에 네가 먹은 떡이 세 개냐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떡보는 다섯 개를 먹었다는 뜻으로 손가락 다섯 개를 펴보였어요. 그러자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크게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떡보의 대답을 뜻깊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길인 삼강을 물었는데 이 사람은 다섯 가지 길인 오륜도 안다고 하는구나. 떡보의 폭넓은 지식에 놀란 중국 사신은 아까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묻기로 했습니다. 해서 자기의 수염을 쓱쓱 쓰다듬었어요. 이것은 정말 어려운 거였습니다. 글자의 음을 이용해야 알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즉 수염을 뜻하는 염자가 든 중국 옛 임금인 염제 신농시를 아느냐는 뜻이었습니다. 한편 떡보는 중국 사신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 쓱 쳐다보았습니다. 수염을 쓰다듬는 것을 떡을 먹으니 맛이 있더냐로 묻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떡은 당연히 맛이 있는 법인데 그걸 새삼쓸에 묻는 중국 사신이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그래서 떡보는 떡이 맛있어서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뜻으로 배를 불뚝 내밀고 쓱쓱 문질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중국 사신은 벌떡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나 패사공도 저렇게 유식한 걸 보면 이 나라에는 높은 악식을 갖춘 사람이 굉장히 많겠구나. 더 이상 지혜 겨루기를 했다가는 망신당하기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중국 사신은 얼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국 사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염제 신농시를 아느냐고 할 때 떡보가 배를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고 태오 복희씨까지 안다는 뜻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태오 복희씨도 중국 옛 임금의 이름입니다. 중국 역사를 잘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름이지요. 복희씨라고 하는 복자는 한자로 엎드릴 복자지만 배도 한자로 쓰면 복자가 되어 의미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신은 떡보의 행동을 보고 태오 복희씨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떡보를 지혜 겨루기에 내보낸 우리나라에서는 걱정이 태상 같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떡보가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오자 떡보 만세! 하고 모두 외쳤습니다. 사또는 돌아온 떡보에게 온갖 떡으로 크게 한 상을 잘 차려내었습니다. 떡보 정말 수고가 많았네. 수고는요 뭘 중국 사신이 소인의 애꾸눈을 비웃기에 소인도 중국 사신의 비뚤어진 입을 비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둥근 떡을 먹었느냐고 묻기에 네모진 떡을 먹었다고 대답했고요. 세 개 먹었느냐고 묻기에 다섯 개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맛이 있더냐고 묻기에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고 대답했지요. 그것뿐입니다. 아주 시시한 겨루기였는데 수고랄 것까지 뭐 있겠습니까? 떡보의 말이 끝나자 모두 박장대소를 하며 떡보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어쨌든 중국 사신과 지혜 겨루기에서는 떡보가 완전히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떡보는 떡을 실컷 먹었고 그 이후로도 평생 동안 떡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살린 지혜 옛날에 집이 없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아주머니가 울고만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여섯 살 난 우리 아들이 윗동네 사는 부자 내 머슴사리를 갔어. 여섯 살짜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머슴사리를 보내요? 우리가 보낸 게 아니고 억지로 끌려갔어. 작년에 농사 지은 건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부자한테 쌀을 구워 먹었는데 빨리 안 갚는다며 어린 아들을 데려갔어. 아이는 아주머니한테 죽 한 그릇을 얻어 먹고 털레털레 그 집을 나왔습니다. 오늘 해 안으로 아주머니 아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드릴게요. 하고는 말입니다. 아이는 부자네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는 이 집에 머슴 안 써요?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 열 대여섯 살은 댐직한 녀석이 제법 튼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지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안 해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경은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세경은 무슨 세경입니까? 그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부자는 몹시 궁금했습니다. 조건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집에 여섯 살 먹은 머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와 함께 머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일도 못하면서 해놓은 일까지 망쳐놓기 일수니까요. 그 아이를 당장 내보낸다면 제가 머슴을 살지요. 무슨 엄청난 조건인가 했더니 이런 횡재가 있나 싶었습니다. 구워간 쌀 대신 어린 것을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 밥만 축낼 골칫덩이었는데 말이지요. 더구나 세경을 안 받겠다니 아주 잘된 일이었습니다. 부자는 즉시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문서에 써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십시오. 부자는 얼른 문서를 썼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녀석이 나중에 딴 말을 할까봐 말입니다. 나 암흑에는 이 아이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기로 한다. 그 대신 이 아이는 우리 집에서 세경 없이 머슴으로 일한다. 여섯 살짜리 암흑에는 내보내기로 한다. 자 이만하면 되었느냐. 예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부터 아이는 부자집에서 머슴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섯 살 난 아이는 해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새로운 머슴은 눈에 띄질 않았습니다. 어느새 둘러나갔나? 다른 머슴들에게 찾아보라고 했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놈이 혹시? 하며 행랑치에 가서는 머슴이 자던 방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 있나요? 머슴이 벌거벗은 채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에까지 났어요. 이놈아 당장 일어나지 못해? 하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던 녀석이 해가 똥구멍을 집앗도록 자빠져 잔단 말이냐? 여태 옷도 안 입고 이렇게 야단을 쳐도 아이는 눈만 멀뚱멀뚱하며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참 영감님도 어제 문서에 쓰지 않았습니까? 입혀준다고요. 입혀줘야 제가 일어나지요. 부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입혀준다고 하면 보통 헌 옷까지 두아벌 던져주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입혀달라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이미 문서에 써서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읽었으니 말입니다. 부자는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일어나 마당을 쓸고 쇠꼴을 해오고 밭을 메고 하며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밥상 앞에 앉았는데 아이는 먹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부자는 또 부하가 났지요. 이놈아 밥은 왜 안 먹느냐? 먹여주어야 먹지요. 문서에 영감님이 먹여준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우라통이 터질 일이지만 문서에 그렇게 썼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는 입만 벌리고 앉아 있는 아이한테 밥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밥을 다 먹이니 아이는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자는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커다란 놈에게 저녁에 또 밥을 먹일 생각을 하니까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저녁상을 차려놓았는데 이 아이는 또 입을 벌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부자는 울컥 화가 올라오는 걸 참고 간신히 밥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내가고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도 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놈아 가서 자야 내일 일찍 일어나 일을 할 게 아니냐 그러나 아이는 돌이질 만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가서 자라니까 영감님이 재워줘야 자지요. 이러자 부자는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듣기 싫다 이놈 문서고 뭐고 당장 나가라 입혀주고 먹여준 것도 뭐한데 너같이 커다란 놈 안고 자장자장 노래 불러 재워줄 생각을 하니 세 살 때 먹은 송편이 다 올라온다 이놈아 그래서 아이는 부자네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발길 닿는 데서 또 일을 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나온 이야기 옛날 옛날에 옛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누가 이야기만 하면 무릎으로 슬금슬금 기어가 턱을 받치고 앉아있고 이야기가 끝날라 치면 자꾸 더 해달라고 졸랐어요. 이 좋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지 모아야지 많이 모아야지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이야기를 담고는 얼른 꼭꼭 아무려 놓았답니다. 이야기는 모이고 모여서 큰 자루에 가득 찼어요. 자루는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 자라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장가 가기 전날 온 집안이 떠들썩했지요. 자루 속에 갇혀있는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를 자루 속에 가둬놓고 장가를 가다니 이런 고약한 놈을 가만둘 수 없지. 가만두지 않으면 우리 그놈을 죽이자. 어떻게? 힘을 앞에서 죽이는 거지. 좋아. 난 독이 든 샘물이 되어야지. 지나가다 날 마시고 죽게 말이야. 난 모난 돌멩이가 돼야지. 그랬다가 그놈이 탄마리 마당으로 들어서면 말발굽을 찔러 말에서 거꾸로 떨어지게 할 거야. 난 뱀이 되어야겠어. 뱀이 되어 풀숲에 숨어있다가 그놈이 밤중에 뒷강 갈 때 발 뒤꿈치를 물어버릴 거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이 말을 지나가던 이 집 머슴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도련님을 죽이겠다고? 안되겠다. 내일은 무슨 수가 있어도. 내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야지. 머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도련님을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믿없지가 않았어요. 정령 네가 모시고 갈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제가 잘 모시고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머슴은 신랑이 탄 말고삐를 잡게 되었습니다. 가는데 날은 덥고 목은 마르고 그래서 신랑은 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했습니다. 머슴은 못 봤지만 말 위에 앉은 신랑은 맑은 샘물을 본 것입니다. 신랑이 말에서 내려 샘물로 가니까 머슴이 불이 났게 따라 붙었어요. 신랑이 물을 마시려고 조롱박을 막 입에 대는 순간 머슴이 신랑의 팔을 탁 쳤습니다. 그 바람에 조롱박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신랑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이놈아 물을 먹는데 왜 팔을 쥐느냐? 도련님 팔에 벌이 앉아서 그랬습니다. 이러니 어쩌겠어요? 목이 말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요. 다 저녁에 신랑과 머슴은 색시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슴이 두리두리 살펴보니 아닌 게 아니라 대문 안쪽에 뾰족하게 모난 돌멩이가 오독하니 놓여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달려가 돌멩이를 멀리 멀리 차버렸어요. 이래서 두 번째 죽을 고비도 넘겼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어 신랑은 신방으로 들어가고 머슴은 신방 대또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자다가 똥이 마려운지 신발을 끌며 뒷간으로 갔어요. 머슴은 신발 끄는 소리에 놀라 깨어 신랑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아 뒷간까지 따라오려느냐? 도련님 조금 이따 가시지요. 제가 먼저 가야겠습니다. 고연놈. 머슴은 불을 들고 조심조심 뒷간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뒷간 옆을 숲에 팔뚝만한 뱀이 또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머슴은 얼른 가지고 간 자배기로 뱀을 푹 씌워놓았습니다. 머슴 덕분에 신랑은 세 번째 죽을 고비까지 잘 넘겼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이 몰려가 자배기로 씌워놓은 뱀을 잡았다고 해요. 색시를 데리고 그렇게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된 신랑과 머슴은 자루 속에 꽁꽁 묶여있던 이야기를 모두 풀어주었답니다. 머슴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신랑에게 다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지게 된 거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길이 열리기만 기다리는 농부 이야기는 이탈리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명예와 체면을 중요시하며 가족관계가 돈독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포도밭 주인이 자신을 욕하고 다니는 올리브 밭 주인에게 화가 나서 올리브 밭 주인의 땅을 모두 빼앗을 계획을 세웠지요. 또 포도밭 주인의 뜻에 따라 가족인 아내도 함께 남편을 도와준 것을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의 가족 애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이야기를 통해 그 나라 사람들의 민족적 특성을 잘 알 수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